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깥 날씨는 영하 2도입니다. 그러니까 겨울 날씨치고는 굉장히 따뜻하죠. 자 이 따뜻함 속에서 여기 잘 자라고 있는 우리 백봉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작은 아가가 얼굴이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. 그리고 큰 이 백봉은 아주 미모를 뿜뿜 발산하고 있어요. 얼큰이가 됐습니다. 그런데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. 여기 백봉을 제가 8월 22일 날 순집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자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의 모습인데요. 여기 뒤에 있는 이 백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백봉은 제가 8월 22일 날 순집기와 또 적심을 같이 했는데요. 적심한 이 백봉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아주 많이 컸어요. 그런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위에 올라온 이 자구는 지름이 7cm 정도로 아주 큰데요. 제가 여기서 보자 하면 여기는 자구가 하나만 달려있네요. 얼굴이 큰 대신에 자구는 하나가 달려있고요.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것은 그 다음 중간 크기. 지름이 한 6cm 정도 되는 이 위에 부분인데요. 여기는 자구가 좀 달려있어요. 많이 컸어요. 두 개인데요. 여기 하나 하고요. 또 이쪽 뒷부분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. 자구가 두 개 있는 대신에 윗부분은 조금 크기가 작네요. 그 다음 세 번째 거. 여기는 윗부분 자구가 더 적어요. 지름이 한 5cm 정도인데요. 아 글쎄 여기 자구 좀 보세요. 쌍두로 나와있습니다. 쌍두로 나와있고요. 그 다음 여기 또 하나.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자구가 4개나 됐습니다. 아이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.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어쩌면 이렇게 기세 좋게 자구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. 여기서 느낀 거 윗부분의 자구들이 크기가 커지면은 이 아래의 자구들이 좀 숫자가 적게 나왔네요. 그리고 윗부분의 자구가 크기가 작으면 또 이 줄기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9월달부터 자란 백봉. 약 5개월 됐죠.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. 그 다음 여기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순집기를 했는데 하나밖에 그대로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본전을 찾은 거죠.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. 자 여기는 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윗부분에서 나온 그 부분인데요. 머리 부분인데요. 잘 자라줬습니다. 아주 뿌리도 잘 나와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줬습니다. 어머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추위에도 백봉들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 너무 대견스러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.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4개의 입장을 입꼬질을 했거든요. 그런데 5개월 후에 자란 모습이 이렇습니다. 이제 다 자라가지고서 제가 오늘은 화분에 한번 옮겨 심어볼게요.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제일 큰 거예요. 아이고 잘 자랐어요. 노제트가 잘 나와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크기는 좀 달라요. 그런데 이것도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. 그럼 세 번째로 이거는 아직도 입장이 그대로 달려있는데요. 지금 노제트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뿌리도 내렸어요. 그리고 네 번째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? 네 번째 거는 한번 보시면은 뿌리는 나있고요. 지금 눈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자구도 나오려고 그래요. 그래서 4개가 다 성공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토 위에 가지런히 이렇게 심어줍니다. 그래서 4개의 입장에서 4개가 입꼬지가 숫자는 적지만 100%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적심된 부분도 잘 자랐고요. 그 다음에 순집게 한 거 그 다음에 윗부분 모두 잘 자랐고 그 다음에 입꼬지까지 성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